안하네요? 아이고 사붕아 이게 싸이온이지 오데카이저? 아니 잠깐만 이거 진실의 방 들어가면 절대 못 이기나? 카사딘 할걸 그랬나? 일단 뭐 데이터 한번 쌓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나오겠다 아닌가? 아니네요 그치 끝이네 뭔가 아깝네 집에 안간다고? 잘만하지 않았나 이거는? 어? 어 일단 데포는 뺏겼지만 잡을만한데? 뭐야? 이걸 왜 집에 안갔지? 미안합시다 포션 사는건데 어 잘 피했다 와우 가비 망한 듯함 디에고가 갈아타버렸는데? 더블킬이요 벌합쇼? 와우 상대 왜이렇게 잘해 네 네 끝 네 수고하세요 일단 그레이브즈가 있어서 같이 미드쪽 노려보려고 했는데 아하 그라디가 템을 팔았구나 지금 받네 라인전 연습이나 하자 디에고 여기 있나본데? 여기 있나보죠? 들어가지 맙시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가버려 좋아요 버서커 신고 바텀 한번 달려봐야겠다 이지리얼이 무리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 다이브 할 것 같거든요? 뭐 다이브 참으면 안되지 한좀 한좀 칼팀 빠졌는데? 좋아요 어 어우 맛있다 부모님 저거 한번 갑시다 이거 DC해줄게 이쪽으로 가면 아리가 무리할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안 왔지 근데? 까비 할게 딱히 없네 정리 에? 저게 뭐 살 데 없을까요? 도전 막을 수 없습니다 하하하 자리형 나 전멸 없었나? 듣고나서 보니까 있네 오케이 맞아 준 다음에 가버려 어우 달다 가자 이거 그거 왜 안가지? 오 부부님 썩 여기 있구나 가버려 사봉이요 가봐 사비 수고하셨습니다 고 너도 부 수고하셨습니다 LCK 어느 팀 응원하시나요? LCK를 많이 안 보긴 하는데 굳이 있다면 SKT랑 담원 정도? 일단 응원할 때 저는 미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드 라이너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근데 아직도 SKT라고 부르는 사람 꽤 많지 않나? 저는 아조브 프로스트요 전 사실 나진실드가 그리고 담원이 유튜브가 되게 재밌어요 담유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다 편집도 잘하고 역시 너구리야 역시 너구리야 악산이 이겨요 엥? 원딜 누누임 오케이 이번 승부에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극한의 닷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니? 설마 시작했나? 어디 한번 까볼까요? 공짝짝 공짝 짜라자라잔 떴냐? 어? 즉각적 피드백 안내가 떴는데요? 사쿠라야? 그래 쉬었다 오자 오 자 이것도 떠나볼까요? 아 나를 데려가줘 싸이온? 싸이온? 싸이온은 카운터가 뭘까? 베인 베인이 힘들다는데요 베인으로 가자 베인 할 줄 아시나요? 저 옛날에 잘했습니다 허허허허 그리고 최근에 브루프에서도 한판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 베팅 열어주세요 해드렸습니다 자 끝 머리 조절을 한번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레이브즈 1앱갱은 뭐위해 진짜 말도 안되네 이거는 나 라인 망했어 못간다 이거 집에 라인전 그냥 하자 아 미드로 갔네요 여기서 귀환합시다 그럼 그냥 귀환할게요 야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무지성 탑 2렙갱 미드 3렙갱을 한 그레이브즈한테 솔킬 다닌다고? 아니 말도 안돼 좀 서운할 땐 뮤트홀 합시다 서운한데 왜 뮤트홀 하나요? 이런 경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더 서운한 경우가 뭐냐 갑자기 비에고가 화를 내는 경우에 그땐 진짜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걸 이제 사전에 좀 차단하는 거죠 더 서운하지 않기 위해서 헬퍼 있나? 아까 안쓴거 같은데 아닌가? 헬퍼 쓴건가? 아 앗 어치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곧 전쟁이다 좋아요 오 좋아요 제하골드 600원이었거든요 굿굿 전령까지 먹는다면? 근데 강타가 없긴함 바비 뒤늦게 가긴하는데 이쪽으로 접으면 안되나? 바비 전국 근거리협회는 이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싸이온을 하면 어떡해요 그럼 베인해야지 어 뭔가 해줘 얘들아 화이팅 좋아요 오 그레이브 절까지 잡았는데요? 좋은데? 안됩니다 필드 빠지면 해볼까? 안되거든 개인 장인 출신입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니지 그레이브즈가 바텀 쪽이니까 하네이부터 극한의 이득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극한의 손에 보는 중 아래쪽 화이팅 어 잡지 않았나? 좋아요 와 탈리아 사기인거 봐 우리 팀이니까 든든하다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좋은데요? 역시 역시 탈리아야 좋았습니다 자 기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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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참기 좀 힘든 자리였음 아깝다 네고도 패치가 아니었더라면 진작에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네고도 패치 아니었으면 1레벨에 죽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득인거 같기도 하고 손 넘지 않았나 이거는? 안돼 아니 갑자기 그레이브즈가 나오는건 간식이잖아 깜짝 놀랐네 어? 좋았다 타비 와우 안돼 야 비의보야 나 좀 많이 서운하다고 그래 이걸 서렌투포를 해버린다고? 이래서 뮤트홀이 참 중요하다 그쵸? 뮤트홀 안했으면 한 3배는 더 서운하지 않았을까? 어? 나 레벨 1등인데? 꽤 잘 컸는데 이 정도면? 탈리아가 뒤 봐주고 있죠? 히즈국만 안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오 맛있다 야미 좋아요 이거 잡을만하지 않나? 안하네요 네 아이고 사붕아 이게 싸이온이지 어 싸이온 패심의 텔포 아이고 패심의 더블킬 저도 일단 가는 중 안돼 아이고 다 죽는 중 아니 다 죽는 중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 어? 아 아 어? 아 아 180명 감사합니다 호스팅 하필 베인하고 있을때 자 어서오세요 어 이거 칼리스타를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역주행하자 아니 그냥 싸우면 되나? 안될거 같은데 근데 한가지 좋은점은 용시간이라면 안겹쳤다는거에요 와 이걸 다 살았네 어 좋았습니다 오 와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득받죠 사실 베인은 여기까지 봤던게 아닐까? 안돼 네 안되는건 없네요 돌아갑시다 이니스 거는데 아이고 미드 라인이 묶이는좀 그냥 바로 먹어야겠다 거라풍 거라풍 어우 스펀 딩고봄 빠졌어요 안되거든 개인이라고 죽을뻔했네 오 뭐야 저거 집에 괴물이 있는데요 어 따이언이 두명 아 이게 다 괜찮은데 펠이 없는게 좀 아쉽네 지금은 펠 없는김에 돌풍가자 아 좋아요 하이팅 으하하하하하 네 스톤 가버려 네 오우 맛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고하했습니다 칼리아가 좀 잘하지 않았나 하하하하 왕가 좋습니다 흠 c w 아 called h c 네 뭐 stretch 짜 이거 잘나 ges